두 번째 사진입니다 박병우 씨 너무 불쌍하다 박병우 씨 감정을 추시기가 힘드네요 저 보니까 어떠세요? 재밌게 찍었어요 그때 우리 장나라 씨가 저거 말고도 드라마를 보면 더 재밌는 더 리얼한 액션 씬이 나올 텐데요 그 장면도 너무 재밌게 찍힌 것 같아서 아마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저 장면은 네 하여튼 재밌었어요 약간 재영이랑 만나면 막 쥐어뜯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서로 만나면 대화하다가 툭툭 치고 해코지하고 이런 게 해코지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저런 씬들이 좀 많아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웬만해서 치마 입고 다리 저렇게 안 올리게 되는데 진짜 찐키미가 보이네요 네 근데 저게 씬이 이렇게 선배님이 고개를 싹 돌려주신 거여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아 진짜요? 학교 선배 볼에다가 하극상 정말 하극상 연기를 펼쳐서 전 너무 좋았어요 장나라 씨의 발바닥에서 행복하셨나요? 아니요 그 씬 자체도 재밌었고 우리 나라 씨가 또 저랑 같이 합을 잘 열심히 맞춰줘서 그리고 또 편하게 발길질을 해서 좋았던 거 같아요 아 그게 더 좋았다 네 이렇게 또 후배를 안아주시는 저 포근함 그렇죠 그래야 되고 네 그래야 되고 아 진짜 정말 두 분의 찐키미는 진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